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내 자녀의 아빠 김용섭이라고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현재는 나즈막한 언덕이라는 영어 도서관 겸 문화공간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인들이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버스라는 걸 운영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사람 냄새 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공유하는 책방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주식회사 함께하는 시소 대표로 되어 있긴 한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때 정치권에서 우리들이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삶의 문제들을 그들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사실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일 맞닿는 사교육 문제 아니면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 그냥 경시하는 것 같은 거죠. 행복버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교통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금을 먼저 1인당 10만 원을 먼저 정하고 일단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을 하면서 차량을 알아본 거죠. 회원 수가 많을 때는 60명 정도도 이용을 하셨고요. 2014년 12월부터 6년 정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개인이 그냥 모아서 하다가 버스업체에서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한 10개월 정도 접었고요. 그 이후에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적인 요건을 좀 갖춘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그게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운수 업체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어떤 노선 운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이런 시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존 노선 버스 업체가 문제제기를 해서 서비스를 접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기존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한 법인 거죠. 사실은 당장 우리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는데 정치인도 공무원도 그 누구도 그 문제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너무나 많은 수도권에 있는 직장인들이 하루 세, 네 시간을 길 위해서 지쳐가고 있거든요. 저는 사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낭비되고 있는 그 시간과 에너지 절반을 가정으로 돌려드리면 훨씬 가정이 좀 더 지금보다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럼 가정이 건강해지면 결국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그 일을 시작을 한 거고요. 어떤 분들은 무소속 도전이 마치 기존 정당들의 공천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물론 저를 공천해 줄 리도 없지만 기성 정당들의 조금 희망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도전을 통해서 더디지만 어찌 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한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도전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죠. 막상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를 완주하기까지 훨씬 더 이 선거법이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일 예로 추천인 서명을 받는 것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본후보 등록을 딱 앞둔 한 5일 정도의 기간만 선관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 300명의 유권자분들한테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성 정당의 후보들은 가장 열심히 뛰고 있을 때 무소속이나 저 같은 경우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냥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5일 꼬박 추천인 서명을 받으러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선거를 하게 되면 명함이라든지 선거 복장 이런 것들도 기존 정당들 이미 본인들이 기호 몇 번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소속 같은 경우는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미리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후보 등록이 되고 그 기호를 알았을 땐 이미 뭔가 인쇄업체의 그런 명함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려면 너무나 많은 물량 때문에 소수의 수량들은 인쇄업체에서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 되었더라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정치 신인들 도전할 수 없게 만든 선거법 그리고 정당법 이것들을 개혁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첫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엉망으로 정치를 해도 두 개의 거대 정당이 핑퐁식으로 결국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켰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변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변하지 않았거든요.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제가 기대했던 건 그거예요. 기존에 파란당, 빨간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마음을 바꿔보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정치에 대한 혐오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50%의 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 시민들이 움직이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완주하고 나서는 기성 정당들이 쳐놓은 벽보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우린 할 수 없어. 해도 안 된다라는 그 패배감이 훨씬 더 크게 저한테는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사실 2년 정도는 애써 일부러 정치를 외면하면서 살아왔고요. 사회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 내 문제에 좀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넷째 아이가 생기게 됐고요. 넷째 아이가 생기면서 지금과 같은 세상에선 내 아이가 과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면하려고 했던 그 문제에 조금씩 다 관심을 갖게 됐고요. 국민주권포럼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문제를 나누고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뭔가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희망을 갖고 국민주권포럼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좀 좋은 대학에 나와서 그래도 이름 있는 직장에서 혹은 뭔가 소위 말하는 그런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 삶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삶을 정말 안다라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뭐 그냥 선거 때가 돼서 시장을 가고 복잡한 채 철 타보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삶을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정치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날 희생해서라도 내 이웃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려는 마음 자세가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정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를 하는 동안 재산을 불리고 자기가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높이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이 바뀌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우리들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주변에는 투표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양극단인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거를 나가면서 기대했던 건 그거거든요. 제가 가는 그 도전을 보면서 저 사람 별로 대단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완주를 했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한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제가 가는 그 길을 보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주권 포럼 회원이 더 많은 기성 정치를 향한 도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이 결국은 쌓이다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